다음 시즌도 프리미어리그와 챔스는 스포티비에서 축구대표팀의 새 감독 선임 작업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.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또 일부 위원도 더는 위원회에 존재 의미가 없다면서 직을 내려놓았는데요. 정 전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해서 입장을 드려보려 했지만 딱히 연락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일부 위원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비 뉴스에 익명을 요구하면서 정보 전달도 제한적이었고 이미 내정한 감독을 뒤집고 기존에 뒤적됐던 문제들과 다를 거 없이 흘러가는데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냐?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현했는데요. 이날 오전에 축구협회에서 정 회장이 주재한 임원회의가 있었는데요. 감독 선임 문제가 특별하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일단 알려졌습니다. 다만 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유럽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. 상황에 따라서는 현지 면접 후에 적임자와 합의 도출을 한 가능성까지는 일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이 위원장도 권한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전력강화위원장, 기술위원장 모두 축구협회 정관상 조언이나 자문만 할 수 있지 결정권은 없습니다. 결국 모든 시선은 다시 정몽규 회장에게 향하는데요. 정 회장이 낙점한 특정 후보로 인해서 문젠가 생긴 것 아니냐? 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. 소위 톱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. 특히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감독으로 낙점됐다가 국내 감독으로 선회하고 또 이런 주체적이지 못했던 강화위원회의 존립이 좀 크게 흔들리게 됐습니다. 당장 현역 지도자들이 대거 모인 한국축구지도자협회가 성명서를 어제 냈었죠. 정혜성 위원장의 사의 전달은 사실상 경질된 것이나 다름없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 회장에 대한 분노를 표현했는데 그동안 정 회장 온갖 문제에도 마이웨이를 택했었죠.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나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에도 축구협회 명예의 사과문이 전부였지 정 회장이 직접적으로 사과한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감독을 잘 선임하면 모든 시선이 대표팀으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계산이 좀 깔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.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홍명부 울산 HD 감독을 비롯해서 연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 회장이 계속 수면 밑에 있을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스포티비 뉴스 이성필이었습니다.